예천군 의회의원들이 7박 10일 동안 미국하고 캐나다를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떠났다고 합니다. 사실 이런 어떤 해외 연수가 외유성 관광이다라는 그런 비판, 논란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갈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관광산업 발전을 약간 거기 목적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관광지를 가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지적을 못해버리는 거예요. 좋아요.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. 이 현지의 가이드가 그냥 의원들이 온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고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더 훨씬 더 신경 쓰고 더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겼다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 버스 안에서 폭행을 해가지고 버스 기사가 직접 119에 신고를 할 정도로 거기에 신고를 할 정도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이것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서 노래방을 좀 소개해달라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노래방의 보도. 그래서 이제 현지 가이드가 보도가 도대체 뭐냐. 그러니까 그 보도를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이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면서 그거를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천군 관계자는 노래방 문화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 번 그냥 질문을 던져본 거다.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. 정하석이 밖에 막걸리 있으면 좀 갖다 줬어요.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어요. 먹어보고 내가 판단하려니까. 그래서 이제 좀 너무 황당하고요. 이 폭행을 하고 결국에 이 폭행을 하고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을 이제 의회 관계자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합의 보는 과정도 굉장히 또 웃긴데요. 합의 보려고 거기서 현지에서 합의를 보고 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달러 심지어는 현금 하나까지 다 동료 오는 게 모아가지고 합의를 어렵게 어렵게 보고 와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보도가 터졌다고 합니다.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그 뭐 현지에서 벌어졌던 그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건 빨리 앰뷸런스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아까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은 그 이제 술 마시면서 옆에 이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. 여성 접객원이라고 하죠. 접객원. 그 군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. 아 참. 최우원.